안녕하세요 호연입니다 제가 어제 일찍 간다고 예언니한테 약속하고 너무 늦게까지 놀아서 예언니가 좀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예언니가 자꾸 풀어줄 겸 늦게까지 술 마시는 거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틀려요 기분 좋아? 기분 안 좋아? 왜 기분 안 좋아? 왜 기분 안 좋아? 난 뭐 했잖아 뽀뽀언도 버려놨어 뽀뽀언도 버려놨어 요새는 하루 풀어주고 와볼게요 어제 친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 끝나고 친한 친구들끼리 좀 모여서 술 한잔 마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늦게까지 마시고 혜연이한테 집에 가겠다고 한 시간보다 너무 늦게 가서 혜연이가 조금 지금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연인들이 술 때문에 싸우시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을지 한번 혜연이와 제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화가 났어? 일단은 솔직히 나도 오빠가 술 한달 내내 마시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잘 안 먹는다는 것도 알고 어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기분이 되게 좋아 보였고요 이제 누가 들어도 연예인 사이에 연예인 사이에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술 취해서 이제 막 그러면 그건 분명히 잘못한 행동이고 오빠가 혜연이한테 잘못한 게 맞아 네 근데 이제 그냥 솔직한 내 입장을 이야기하면 내가 진짜로 그 1차 자리 해산하는 줄 알아서 너한테 이제 끝날 거 같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친구들이랑 술 먹다 보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쳐가자 미쳐가자마자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어제 그런 분위기였던 거 같아 제가 어제 조금 혜연이한테 솔직히 뭐라고 했던 이유는 제가 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무 많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혜연이한테 그런 것도 다 말을 했고 하니까 혜연이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친구들 앞에서 이제 너무 뭐라고 하고 하니까 제가 연애 초반에는 술 먹고 취해서 다음날 숙취 때문에 못 일어나고 못 만나고 이렇게 실수를 한 적이 좀 있어서 혜연이가 약간 그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거 같아요 이제 근데 제가 그거는 연애 초반에 그런 실수를 몇 번 했던 거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혜연이가 그걸 너무 싫어해서 잘 절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은연 중에 생각은 오늘도 잘 와서 혜연이가 수석 끝나는 거 기다리고 있었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낼까 하는 마음이 내 은연 중에 있는 거지 물론 나도 이제 앞으로 오빠 얘기 들었으니까 그때 기억을 그냥 생각 안 하고 이제는 좀 더 오빠한테 마음을 잘 열고 잘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다음날 어떻게 될지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나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뭐 말자 중간에 또 이게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영상이 꺼졌는데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알겠어 너 일부러 찾아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말 한마디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저도 사실 지금은 그걸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말 한마디만 너한테 잘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그걸 모르더라고 뭐야 그런 거 같아 너가 원한 건 그건데 오빠가 그런 부분이 좀 서툴렀던 거 같고 나도 이제 너한테 앞으로 약속을 어기는 그런 일은 다신 없어야겠지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내 상황을 너에게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너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나도 이야기를 잘하고 그럴 테니까 너도 오빠가 이야기하는 거에 맞춰서 너도 오빠가 이야기하는 거에 맞춰서 오빠를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 손주였어 알겠습니다 너 왜 저거 치우쳐지는 거야 오늘 가고 싶다 오늘 가고 싶다 오늘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많이 부탁할 때 소울이 생각하는 거 난 안팎은 난 안팎은 난팎은